왜 이러세요! 왜 치자고 이렇게 쓰러진대! 형이 전혀 찍고 싶지 않아요. 아 진짜 완전 찍기 싫어. 끌까봐. 이거 무슨 거 아니에요? 곱이 완전 큰 거 있어요 저기. 이거 좀 더 ветная. 아 좀 더 이상해요. 안ו님 없으세요. 벅크탄 고개히고. 가요벅랑 조금되로. 사다리만 주시지 않아요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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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 너무 이상해요. 아 어렵네요. 제이홍 에이 제이홍 아따 님 멋있어 물어요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사랑이 떠나갔던 가슴에 몸이 들었던 들었다! 들었다! 아니요? 무서웠어요? 하하하 나길이 뭔가 빨리 땡겨라 미친 기회가 왜 무서울지 않아 땡겨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네 힘들었다 이겨야 왜 이렇게 하면 되나? 그림자로 때려있어 아, 피곤하다 시원해? 저기 가면 돼요? 왜 이렇게 웃겨? 외로워 피려? 원초적 본능인 줄 알았어 이거 그 유명한 섹시도발 아닙니까? 와, 사랑하는 거에요 섹시도발 내가 빌끝힌 줄 알게 커피 부자 우리 들으시죠 디 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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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... 러블드 생각 말고 어쩐 수nov이 가算 실제찮아 груп어예 thousand 육 premise 오 쭈 아 쭈 아 쭈 ught 준 느낌 새롭네 기분이 어때? 4K로 찍어주시네 화질 좋아요 화질 좋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평소 안때렸으면 좋겠어 야 오해하잖아 왜그래 어 오해하잖아 잘 말해봐 아 잘 말해보라고 형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바드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 들어가고 좀 조심하게 좀 형 연예인이에요 아 못해도 돼요 형 일단 죽여보자 일단 마피아 한 게 아니고 나 약간 찬성적으로 쳐 줄었어 자 자 변론 끝났어? 마피아 나 마피아 자 자 아 이게 표정에서 나타나니까 아이 가코네 데스에요 다 다 진짜 복구 복구 데스 와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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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아! 이수우! 들어보니까 진짜 웃기네요 이게 제이세도 제이세도 내가 좀 슬픈 소리를 슬픈 아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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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내가 죽여줄게! 오! 어딨어! 내가 죽여줄게! 어! 내가 죽여줄게! 어! 맨! 아! 아! 가본 제이홉이랬네 아! 가본 제이홉이랬네 대기엔... 제이홉 파이팅! 파이팅! 하나 둘 셋! 제이홉 파이팅! 좋아! 파이팅! 근데 진영한테 좀 하라고 하고 싶은게 좀 긴장 좀 하라고 하고 싶어요 긴장 긴장 왜냐면 홀석이 형이 진영제를 노리고 아 왜그래? 아이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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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재이홉 씨! 일어나세요! 으악 internal 재이홉씨! 성장 씨 시작! 제이형 아! 진짜 뭐야 인생이 사람 자체가 뻗는게 됐어 됐어 잘했어 오석이형? 제이형 5회 나오네 지금 너무 심각해 아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호빈 역시 이번 노래의 주인공이란 제이형이 오! 활 쏩니다 제이형씨 화랑인가요? 왜 앞뒤 나 씹을까 왜 항상 나 씹을까 아 켜지겠다 진짜 항상 셔츠일 때만 이렇게 가슴 때리던 항상 셔츠일 때만 이렇게 가슴 때리던 좀 차분해지기로 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이형 노래 잘 부르네요 믹스텝 기대할게요 비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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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쌤